1. 여우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친구들 안녕! 오늘 밍밍이와 함께 할 말씀은 내가 여우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지즘을 들으셨도다. 10편 40편 1절 말씀 아-멘! 한 번 더! 내가 여우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지즘을 들으셨도다. 10편 40편 1절 말씀 아-멘! 하나님은 친구들이 기다리면 찾아가시고 친구들이 부르면 그 소리를 들으셔. 참 좋으신 분이지? 그럼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좋은 하루 보내! 내일 또 만나! 안녕!